어느 날 갑자기 느낌표 녹화 도중 쓰러진 정형돈, 과연 형돈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습관이 엉망이던 자취생 뚱보에게 차전 건강의 적신호. 건강과도 어색한 정형돈의 방송 중단 위기. 그러나 뜨거운 동료이가 불러온 뒤적. 무한 닥터스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세 마디 투정 비교를 보러 간 무한 대전 멤버들. 가장 궁금한 연애운과 결혼운. 속삭뜨리받쳐지는 이들의 운명. 여자보기 아주 웃음. 반드시 여자를 밝히는데. 없어요 선생님 진짜. 과연 무한 대전 최고의 카사노바는? 사주로 풀어본 멤버들들의 공항. 절대로 같이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얼굴도 쳐다봐서는 안 될 최악의 사이가 있다. 뭐야 이건 아니야. 나 그런 거 아시안게임도 안 봤어 그래서. 걸치고 설킨 무한 도전의 판세.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